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3일째 청호동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다른 곳보다 그래도 여기가 좀 나아가지고요 계속 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낚시하시는 분이 많지 않네요 또 단속을 나왔다 갔나 방파제 이쪽에는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자 어제도 3시 넘어서 고기에 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잡으셨나요 아니요 못 잡았어요 단속해서 단속 갔다 갔어요 네 방도 갔다 갔어요 단속을 한다고 그러네요 어제는 저 방파제 쪽에 테트라포트 위에 사시는 분들만 단속을 했는데 오늘은 또 나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아 예 고기가 물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3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나오려나? 예 입질이 좋습니다 아 고등어 같습니다 큰게 올라왔네요 큰게 올라왔네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단속을 해갖고요 우와 uta 으 아 안에도 안에서 1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입길이 이제 시작 데리rogen아 모르겠습니다 역사 look 아 여기도 물었네요 흐흐흐 아예 고개 잡느라 그런 아예 여기도 고등어 같습니다 아예 아예 아 아지랍니다 아예 고등어 예 아 고등어인데 흐흐흐흐 아예 올라왔습니다 아예 저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예 저쪽으로 저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이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나가시는 분이 고기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에 이제 이틀이 시작 자 3시가 넘은 시간에 어제도 3시 넘어서 나왔는데 3시가 넘으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조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자 또 두 분 이 동시에 캐스팅 하셨는데 이제 밉밥을 뿌려 줬습니다 고기가 또 몰려 올 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요트 가 나가오고 있습니다 자 입질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금방 자 démf6 cru cr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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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ếu 자 금직한 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마우실지 5 자 또 온고는 갔습니다 아 빠졌네요 아 아깝습니다 아까워요 빠져버렸습니다 자 자주는 안나오구요 간간이 나오는데 이번엔 빠져버렸습니다 자 캐스팅하고 밑밥을 뿌렸습니다 딸려오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아깝습니다 잡은거 보여주신다고 하시네요 큰거 두마리 작은거 하나요 큰거 거의 기사 obviamente 자 자리를 옮기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한마리 올라오는것 같아요 아우 예 물었습니다 고등어 큼직하게 보이네요 아 예 큼직합니다 예 오우야 엄청 크네요 자 쑥 올라왔습니다 자 또 저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은 거물낚시를 하시는데 많이 잡으러 오셨네 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너 마리 되는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역시 그물낚시가 효과가 좋은것 같아요 예 온것 같아요 예 고물낚시인데요 온것 같아요 입질이 왔습니다 자 낚싯대가 많이 휘웠습니다 역시나 거물낚시가 예반낚시보다 효과가 좋은것 같습니다 자 몇마리 들은것 같네요 아우 속에 아우 예 큼직하게 보이는데요 한마리인가 한마리가 아우 움직이니까 여러마리 들은것같이 봅니다 예 오우 예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고기는 있는것 같아요 들어온것 같아요 고기는 들어온것 같아요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 에 따라서 예 잘 나오고 안나오고 하네요 자 저기 위에도 오는것 같구요 예 이제 좀 더 여기저기서 이제 점점 나오는것 같아요 자 빨리 울고좀 모여주다 자 여기 뿐입니다 자 엄청 큰 놈으로 온 것 같아요 팽팽하게 힘겨울기 하시는데 안 들어 올리네 아 예 올라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금식하네요 오른쪽에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두 분 동시에 한분은 빠트렸나 안보이네요 아 예 어이 그 물여주 뿐도 궁금하신 어이 어 아이고 빠트렸습니다 그 물을 하시는데 파트 자 여기도 이제 금락 캐스팅 하셨는데요 자 이제 소서의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기 저기서요 아 그 배달이 물었답니다 뭐요 아 아 자 또 이 필요 온 것 같습니다 히트입니다 아 예 아우 좋은 고기 막히네요 금방 쳤던 것들은 예 고등어 같습니다 아 예 고등어 머리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큰 놈들이 쳤습니다 보편적으로 정경이가 치는데 뭐요 뭐요 정국이 들어왔나 어 야 고등어도 있네 에 고등어 있네 아 이제는 내가 때 이니만큼 고등어가 많이 자랐습니다 아 저기도 올랐습니다 예 역시 카드 책 인가 저기는 저기 푸는 카드 채비기 같기도 하구요 자 올라왔습니다 이제 서서히 나가면서 살펴보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전한 놈이 올라왔습니다 자 금방 캐스팅 했는데 이치이 왔는데요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아 예 빠져나간 것 같으구요 전개인들이 툭툭 치는것 같아요 자 금방이 필요하셨는데요 아 또 얘 들어가긴 했는데요 전개이 전개이 들어 들어갔나 자 이번엔 전개이 같아요 아 고등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개이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개이가 들어가서 고무를 다 엉클어 놓았습니다 자 정개이가 두 마리씩이나 잡혔습니다 어 정개이가 굵직하네요 자 청호동 방파제 인데요 에 지금 새시기가 넘어서면서 여기저기서 한두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어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간 같아요 물 따라 고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